리블리 인사동점으로 초대합니다. 꼭 오세요. 투병뿅! 갓니리니 리블마마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이 쿠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갓니리니 아지트 리블리 인사동점에만 있는 쿠폰인데요. 한 번 방문해서 체험할 때마다 도장 한 개씩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지금 리블리 매니저님이 도장을 바람의 속도로 열 번 꾹꾹 눌러찍았는데요. 도장이 다섯 번 채워지면 음료 한 잔 서비스! 도장을 열 번째 찍게 되면 리블리 아지트에서의 체험 중 한 개가 공짜라는 건 우리끼리 안 비밀비밀! 이 쿠폰은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슬라임! 디자인 창의력 뿜뿜 솟아나는 폰케이스! 세상 단 하나의 에코백! 블링블링 클러치백 중에서 하나를 선택,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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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리! 아쿠! 눈부셔! 리블리 홍대점도 그렇지만 인사동점! 갓니리니는 물론 우리 리블레분들의 아지트예요! 우리들의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블마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오고 계시죠? 리블마마는요. 지금 인사동 리블리점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벤트! 빰빰빰빰빰빰빰빰! 왜 뜻통없는 이벤트냐고요? 아, 글쎄. 이게 뜻통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페에 와서 지금 이거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인사동 리블리점에만 있는 이 쿠폰인데요. 그, 저희 매니저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이렇게 쿠폰, 도장 10개를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무려 3개나 있다는 사실은 안! 비밀, 비밀! 우리 리블마마 지금 채널이 오픈한 지 이제 2주 조금 지났는데 벌써 4만 명 구독자분, 와! 벌써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4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벤트 참여 대상은 리블마마 구독자분들이시고요. 총 3분을 선정해서, 이, 여러분 정말 너무 예쁘죠? 이 리블리 쿠폰, 리블리 카페 쿠폰, 이렇게 10개 도장 꽉꽉 찍힌 리블리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 쿠폰뿐만이 아니에요. 가니니니니 그리고 리블마마가 정성껏 쓴 손편지까지 함께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야호! 자, 여러분 이 영상 댓글에 리블마마 채널에서 어떤 거 하면 좋을런지 댓글에 좋은 아이디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3만 개, 이 예쁘고 두 장 꽉꽉 찍힌 쿠폰과 그리고 가니니니니 그리고 리블마마의 손편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1월 10일 목요일부터 1월 16일 수요일까지고 발표는 그 이틀 뒤인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자, 발표는 리블마마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게요. 자, 리블마마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 리블리 쿠폰. 자, 방문 체험 1회 특정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꼭이요! 하드병! 뿅! 리블리 쿠폰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빰빰빰빰 빰빰 빰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리블리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드병! 뿅! 리블리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